이번 주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인 거잖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 기조가 잘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상승하는 것이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도 시작 현재 2483선이고요. 무엇보다 한국 증시 가운데서 증권사에서는 2500포인트, 26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코미트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이번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져서 웬만큼 올라도 주가에는 좀 덤덤하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좀 가질 것 같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잠정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요. 시작 현재 플러스 9천원, 즉 270만 9천원 전후의 공방을 보이게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올라가고 나서 이제는 좀 숨을 허덕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삼성전자 인덱스를 보면 국내 증시의 종목법 여러분들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우리은행, 그리고 KB금융, 또한 신한지주 등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같은 경우에 뱅커버 아메리카 실적이 발표했고요. 웰스파하고 실적이 발표했습니다. 다만 뱅커버 아메리카 실적이 2016년 3분기보다 좋아졌고 그리고 웰스파하고는 오히려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3분기 가운데서도 미국은행주가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지겠다라고 보겠고요.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연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한국이 이번에 기준공리를 이외에나 동결할 것인지 올릴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3분기 실적보다도 한국의 금통위가 어떻게 방해 결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과 가장 좀 맞물리겠다라고 보겠고요. 또한 팩트 가운데서 이제는 결국 이게 중권이나 금융이나 실적보다도 중국에 대해서 공의전 노망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19차 당대회가 18일부터 즉 이틀 3일 이후에부터 열리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 19차 당대회 때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중국 경제를 잡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 그때 중국 관련돼서 과거에는 우리가 통상 당대회 때 그때 아이티 인프라를 지금보다 강하게 했다. 그리고 몇몇 또 환경 규정이 강하게 했다. 이런 코멘트가 있어서 이번에 중국의 19차 당대회 때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큰 팩트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3분기 실적이 지금부터는 얼마나 좋게 나온다. 그런 판단보다도 글로벌적 외적 변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이제는 눈을 글로벌 증시로 돌리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씀도 잠깐 드려봤습니다. 네.